오전 6시, 올해로 숭어잡이 경력 26년 차 어로장 안승철 씨가 산속 망로에서 바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숭어잡이는 방식이 좀 특별한데요. 다른 지역처럼 배를 타고 숭어를 쫓아가 잡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 신화적 전통 방식으로 조업 중입니다. 육성이 돼가지고 동에 저쪽이 했던 동이 동에 쪽이거든요. 동에서 동에서 거기가 싹 거쳐 내려와요. 그러니까 항상 숭어가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숭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어구를 설치해 놓고 잡는 방식이에요. 원래 이거 방식이 육소장망이라는 방식인데 옛날에는 이 배 6척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이래서 육소장망인데 해안을 따라 수심이 얕은 바다에 미리 그물을 깔아둔 뒤 망로에서 지켜보다 숭어 떼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들어올려 잡는 방식입니다. 안 잡힐 때는 지금 10일이고 20일이고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오늘 이 촬영을 해도 오늘 잡힐지 안 잡힐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 숭어를 무작정 기다려야 해서 일명 기다림의 어법이라고 불립니다. 망로에서 숭어 떼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다 숭어가 오면 예전에는 6척의 배로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요즘에는 어장에 바지선을 띄우고 유압식 엔진의 힘을 빌려 작업을 합니다. 산속 망로에서부터 바닥까지 선으로 연결돼 예전보다 편리하게 그물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숭어 떼를 기다리는 어로장 승철 씨. 해마다 갈수록 자꾸 엥량이 줄어들어요. 엥량이 수온 변화로 해가지고 엥량이 아예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점점 더 기해집니다. 오늘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산 위에 어로장이 있다면 산 및 초소에선 선원들이 숭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7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빼가면.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채로? 네, 네.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요? 깔맹이 밑에, 저 깔맹이 밑에. 깔맹이, 바로 깔맹이 밑에. 깔맹이 밑에. 저, 저. 농업이 여기 오네. 우와, 저는 안 보이는데요? 꼼짝 안 하는 거대요. 꼼짝 안 하는 거대요. 한번씩 이 배를 뒤집는다고. 뒤집으면 등쪽에는 새까만데 배쪽에는 좀 은빛, 은빛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포착을 해야 되고. 이게 이 참 이 숭어가 다른 어종하고 이 섭성이 틀린 게 뭔가 하면은 요 딱 내려갖고 뭐 한 100마리 잡았죠. 잡았는데 연이어서 한 뭐 1000마리가 올 수가 있어요. 100마리 잡고 한 있으면은 금물 내려놓고 기다리면은 요까지 와가지고 자기 냄새를 맡고 다시 돌아갑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한 방에 많이 잡아야 돼 많이 한 번 잡고 나면은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뭐라 하면은 자기 냄새가 비린물 비린냄새 비린냄새 난다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 비린물이 다 빠지고 나가야 뒷고기를 또 잡을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무작정 자주 그물을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핵감으로, 숭어는 핵감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 스테레스를 안 받게 하고 이 숭어를 잡으면은 6, 7이 아... 조금... 아, 몇 마리 안 되네. 몇 마리 안 되는데... 어디 왔어요? 성에 차진 않지만 그물을 올려보는 어로장.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초조한 마음으로 모두 그물을 주시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숭어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철 숭어라 그런지 크기도 크고 힘도 좋아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그물이 올라감과 동시에 초소에서 기다리던 선원들이 빠르게 배를 타고 출발해 고기를 거둬들입니다. 종아,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 공으로 치는 이유는 있어요, 선생님? 또 그물 위에 얹히 있으니까 이제 밑에 내라야죠. 냄새 맡고 또 올라가는데. 아... 저기 있네, 저기. 아, 고기가 있어. 종아, 빨리 해라. 왜 넌 노도. 아, 참. 그물 중심에 움푹 패인 작은 그물이 연결돼 있는데 이곳으로 숭어를 모은 뒤 그물을 떼어내 운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수확이 늦어져 숭어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로종일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몇 킬로우요. 몇 킬로우요? 네. 할 잡 없어요. 작아요? 다시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 이 산속 절벽 막루에서 봄이면 오늘처럼 숭어를 기다린 것이 올해로 30년째. 이곳에서 선배들이 조업한 것까지 더하면 무려 100년이 된 막루라고 합니다.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오전에 잡은 숭어 한 마리를 꺼내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제 숭어 손질을 거의 달인급으로 능숙합니다. 제일 자주 먹는 메뉴가 숭어 김치찌개입니다. 묵은 김치를 숭덩숭덩 잘라놓고 숭어와 함께 끓이면 꽁치 김치찌개는 명암도 못 내밀 만큼 맛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숭어 부침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잡은 싱싱한 숭어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사실 언제 숭어가 올지 몰라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맛있어요. 점심을 먹고도 한참 동안 숭어 소식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다리고 뭐 죽치고 앉아 있어야지. 안 그러는 것 같으면 물때 예를 들어서 맵물때는 메시 고기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그 시간만 딱 와서 있다가 그것만 잡고 가면 집에 가지 말라. 하루 종일 앉아있을 거고. 그런데 이때 6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다리던 숭어대가 포착됐습니다. 산속 곳곳에 설치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올라오는 초대형 그물. 이번에는 좀 숭어가 많이 잡혔을까요? 급하게 뛰어내려오는 선원들. 매일 가요. 어디 가세요? 매입니다. 숭어 많이 잡니다. 그물이 올라오는 시간은 약 1분. 빨리 달려야 합니다. 와, 이번에는 다행히 꽤 많은 숭어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숭어 뛰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네요.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의 그물. 배구장 4배가 넘는 크기라네요. 그래서 그물 이곳저곳에 붙어있는 숭어를 모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물에 걸려도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힘이 엄청나. 빨리 양망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어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도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된다니까 한 500kg 되려나 모르겠어요. 많이 잡힐 땐 한 번에 8,000마리 이상도 잡히기 때문에 욕심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요 며칠 숭어 구경도 못하던 것에 비하면 오늘은 양호한 편입니다. 동그란 그물에 숭어를 모아 작업선에 연결한 후 이동합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육소장망 어획 방식은 자연친화적 어법으로 숭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 최상품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은 거지에 숭어 차린 봄이 되면 특별히 주문해 먹을 만큼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싱싱한 숭어를 바지선 근처의 보관용 가두리로 옮기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해가 지면 숭어의 움직임을 볼 수 없어 마무리하고 항우로 돌아갑니다. 조업을 마칠 시간이 되면 숭어를 가져가려는 수조차들이 항구에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잡은 숭어는 총 600킬로그램 500에서 600마리 정도 됩니다. 오늘 예상했던 거 택도 안 되죠. 이렇게 잡아서 안 돼요. 하루에 한 3판씩 잡아야 되는데. 거제도 사람들에게 봄 숭어는 바다가 주는 선물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데요. 2월에서 5월 말이 숭어가 가장 맛있는 철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워행양이 적어 어부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숭어가 제일 기름이 많이 차서 맛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지금 거제 숭어를 거의 이거죠. 넘버 원이에요. 전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들은 이상하게 좀 구춤하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먹기는 많은데 양성은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요가 좀 딸려요. 제일 힘든. 일단은 요즘은.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 젠이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커피의 비율이 있어요. 여러분께 참고하실거에요. 그리고 어느 날의 정보가를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